다음번에 제가 보여드릴 식물은 드라세나 종류예요. 이 식물은 자세히 보시면 줄기의 뭔가 패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 지금 느껴지세요?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. 이게 뭔지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. 이 패턴은 사실 한 칸 한 칸이 잎이 붙어있던 자리예요. 여기 위에서도 지금 잎이 이 마디에서 붙어있는데 이 붙어있던 자리가 잎이 떨어진 뒤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한 칸 한 칸 패턴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. 이런 경우 많으세요.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서 떼주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어떤 분들은 끝을 그냥 가위로만 자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떼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보시고 적당한 정도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싫지 않은 정도 이 정도는 있으면 예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놔두시고 제가 살짝 내려놓을게요. 이렇게 떼주시면 그 자리가 이렇게 새로운 패턴이 생겨나고 줄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비슷한 식물 중에 하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식물이 있습니다. 같은 드라세나 종류이기는 한데요. 지금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를 뺏어볼게요. 똑같이 토양에서 심어서 키우는 식물이기는 하지만 지금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넣어서 수경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이에요. 뿌리가 있고 여기에도 지금 마디가 보이시죠. 이 마디마다 잎사귀들이 붙어있던 자리인데요. 잎이 떨어지고 나면 이 자리가 이렇게 대나무처럼 하나하나 마디가 이렇게 생깁니다. 그래서 식물에 따라서 이거는 금천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건 개운죽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드라세나 중에서 뒤에 죽자를 많이 붙여서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마디 때문이에요. 마치 대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? 잎사귀들이 이렇게 위로 쭉 자라요. 지금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쭉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밑에 잎사귀도 약간 우럭게 보기 싫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왠지 답답하게 보여져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. 아까 이 마지나타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. 이런 경우에 드라세나 마지나타 같은 경우에는 아랫부분이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뜯어도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실수를 하시는 게 잎을 잡고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뜯으세요. 그렇게 되면 입만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입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살 부분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살쯤 되겠죠. 살 부분이 같이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. 그 부분은 나중에 손상이 돼서 그 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크게 약간 훼손이 되거나 물러지거나 썩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. 그래서 잎을 제거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잎사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가 완전히 감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잘라내기는 좀 어려우세요. 그냥 뜯어내기가. 그래서 잎사귀를 뜯어내는 면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중간쯤에 잎을 갈라줍니다. 이렇게 갈라서 제가 밑으로도 쭉 내려가면 보이시죠?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역시 아래로 쭉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잘라질 수 있도록 제가 옆으로 이렇게 당길 거예요.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있는 줄기는 손상이 전혀 없이 잎만 깨끗하게 딱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훨씬 깨끗하게 떨어지죠?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하나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브라운색은 이 잎보다 앞쪽에서 미리 잎사귀가 잘라져서 지금 완전히 건조된 상태예요. 이런 것들은 이미 완전히 건조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뜯어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만 잎사귀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한글자막 by 한효정